물레도서관이 엄마북 도둠 양육자 교육을 운영합니다. 작가이자 독서교육 전문가인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와 함께 영유와 언어발달, 함께 그림책보기, 글자 캐치기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영유와 양육자와 예비양육자 20명이 대상이며 9월 2일부터 4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은 9월 2일까지 물레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